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0대2 충격패를 당하며 중결승에서 탈락하기 전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에 폭력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선이 14일 손흥민이 아시안컵 중결승 전날 저녁 후배들과 언쟁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회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인 현지시간 5일 저녁 식사시간에 일어났는데요. 대표팀에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서령호 정우영 등 대표팀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탁구를 치러갔습니다. 살짝 늦게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는데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이는 손흥민이 피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전 경기 뒤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 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룹을 지어 훈련할 때 선수들은 같은 무리끼리 어울렸습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닙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에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로 빚돔받는 와중에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책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퇴된 경질이 된 한국 축구와 클린스만 감독의 결별은 피할 수 없어진 분위기입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호의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15일 엽니다.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집행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평가를 참고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새 감독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대표팀은 선수들 간 발등에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3월 A매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